아침부터 정임씨를 찾아온 손님. 누구십니까? 아하 찬돈 바꿔주러 온 은행 직원이시군요. 안녕하세요. 돈을 세면서도 인사를 잊지 않는 정임씨는 정말이지 프로 장사꾼이다. 맞나요? 맞아요? 맞아요. 유지임기야. 보실 때 입금도 하시나요? 입금도 하시고요. 네 입금하세요. 꾸준히 해주시니까. 많이 하세요? 네 많이 합니다. 얼마나 하세요? 뭐 얘기해도 되나요? 저한테만 알려주세요. 뭐 평균 100만원 정도 이상? 극 이상? 뭐 더 많으면요. 아 고객 정보를 그렇게 막 빼고는 안되지. 하루에 100만원 이상? 네. 이상. 오늘 VIP네 VIP. 네 VIP 맞으세요. 오늘 입금을 안 하셨어요? 오늘 조금만 하셨어요. 오늘은? 오늘 얼마 하셨어요? 오늘은 알려주셨어요. 첫 번째로isses 뵙고 뵙고봙 가세요. 오늘 입금 absorber. 남은 안될린 및 기원을样ух aprue完了 부업. 감사합니다. iero 남이즈 퍼비 가운데 서서 답은 정보를 하고요. 먼저 가고도 될 수 있는 자고 jätte самое은요. 아멘